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랑 이 영상으로 시간을 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더 아 좀 더 그냥 너무 빨리 안 죽으면 아니 그렇게 어떻게 말해야 돼 좀 더 어 여느 때 처럼 빨리 안 죽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그것도 될까 모르겠는데 근데 다시 러피로 게임 합시다 오케이 돈으로 시작했어 감사합니다 오 이거 봐요 뭐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아 오케이 위험 아 힘내요 힘내자 힘내자 조심해야 하네 오케이 이 친구 필요합니다 근데... 아 아 어 아 죄송합니다 친구 그런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바이바이 아휴 운이 있었는데 또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을 여전히 제일 싫어합니다 둘 다 너무 싫어해요 죽었어요 다행이다 오케이 하트 한 개 잃었지만 괜찮았어요 이 친구들이 위험합니다 여기 뭐 좋은 거 있을까? 이거 얼만데?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? 뭔지 몰라요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 아마 출국 지금 볼 수 있을까? 아 이거 봐요 근데 더블 점프 안 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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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갈까? 여기 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 근데 열쇠를 필요해요 어디 있을까? 아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왜 이래 돈을 팔고 싶었어요 돈을 팔고 싶었어요 그거 팔고 싶었어요 더블 점프 아이템 더 있을까? 더블 점프 아이템 더 있을까? 오 줄리 나이스 이거 좀 위험합니다 오우 오케이 나쁜 놈 아 거기 그 거기는 열쇠가 있는데 거기로 갔네 못 잡아요 가비 어 이거 봐 저작이 처음 봤는데 멋있어 보여요 돈이 많이 이러네 오케이 잔잔히 아 오케이 여기 뭐 있을까? 오 혹시 이거 사려고 충분히 돈이 있을까? 아 까비 이거 받고 싶어요 돈이 좀 찹시다 오 거의 데미지 당했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왜 왜 그거 못 봤어? 전 거미만 봤네 거미한테만 집중했어 아 아 이건 좀 위험할텐데 이건 좀 위험할텐데 아 아 진짜요? 죄송합니다 근데 전 한번 이거 팔 거예요 저 친구도 무슨 아 이거 어떻게 아 오케이 근데 지금 케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은데 저는 그냥 지금 저 친구 좀 조심해야 하네 그냥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을까? 음악이 좀 스트레스 음악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냥 나갈 수 있네 근데 아마 그냥 나갈 수 있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검이 있어요 오 여기 이거 봐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전 진짜 음 아 오 어 이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오 오케이 조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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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됐어 거기 뭐가 있을까?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그 큰 친구 있지 아 하하하하 너 왜 아 아이템 너무 많이 있었는데 아 깜짝 여러분 오 다시 다시 데미지 당했는데 시츠를 왜 이제 시츠를 왜 이래? 왜 그래? 이게 뭐야 나쁜 놈 아 오케이 여러분 내일 봐요 바이바이